어제 이제 그 투표 결과와 관련해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수박들을 잡아내자 뭐 이런 움직임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저렇게 찬성 반대 무효 기권 이런 결과가 나오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반동분자를 색출하자 이탈자는 알아서 자수해라 수박즙을 짤 때가 왔다 뭐 이런 과격한 문장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탈표 예상 뭐 수박 명단까지 지금 제작이 돼서 범인 찾기 돌입에 문차 폭탄까지 지금 막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연아 의원님 이 뭔가 민주당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이게 좀 어감이 그렇긴 합니다만 이 개딸들 얘기가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반동분자를 색출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표면에 앞장서서 자기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는 그룹들이 바로 개딸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아마 지금 강가하면 안 되는 부분들은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의 오랜 당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표결 결과에서 민주당이 놓친 것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의원들도 오만 가지 생각에 마음이 복잡할 겁니다 복잡하겠죠 저는 아까 균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민주당에서는 플랜 b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럼 플랜 b가 각자 뭐냐 저는 동상이몽의 플랜 b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친명계 입장에서는 어쨌든 검찰이 체포영장 자체는 실패했지만 불구속 기소를 시도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원당규 80조에서 기소될 경우에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없느냐라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친명계 입장에서는 당원 80조의 사망 즉 정치 탄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큰소리치기, 압도적인 부결, 터무니없는 정치 공격이다,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수사를 한다 또는 사법사냥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 것은 저는 결국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찬성을 해주지만 이 정도 하면 당대표가 알아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플랜 b인데 결국은 동상이몽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당내 사정이 좀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